제발 나와라 제발 불빛마 한 번 나와라 아 이제 불빛마 줄 때 되지 않았냐 얘들아 인간적으로 불빛마 주세요 뭐야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아니 스킬 중에서 추방시키는 게 있었다고? 처음 보는데? 아 이제 줄 때 됐어 진짜 불빛마 하나만 줘 출발 없는 거 같은데? 어 없나? 아니 진짜 너무 안주.. 이번에는 도미를 노려본다 만카이 야 서강주 왜 불러 암에템 끼고 때려도 상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아이 피했잖아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게임 진짜 한 번씩 보면은 아 나 진짜 너무 심하네 나왔냐? 아이 제발이야 이거 진짜 뭐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지는 게 하나도 없어 매주일에 매주 달라지는 게 없어 이 개같은 게임 진짜 말하고 좀 떨궈봐 주는 거 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? 야 이 새X야 넌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? 상대적인 박탈감이 뭐야 상대적인 박탈감이 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주냐? 인생에 교훈을 준다고? 아주 그냥 남얘기라고 그냥? 막 뱉어 아주 아니 근데 너무 안주잖아 인간적으로 이거는 뭐 템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간에 죽으세요 옛날에 시그너스 잡고 딱 뒤지는 바람에 소울 못 먹고 나온 거 걔 생각나네 아 나 쟤만 보면은 나 진짜 노래도 걸린 거 같아 지금 자 막 카자쿱도 잡아야 되나?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덜린이 지인들이랑 형이랑 같이 레이드 가서 몸 비트는 거 보고 싶은데 내가 잘못된 걸까? 어 잘못된 거 맞아 잘 가라 이 새X야 나 카우스 맞지? 카우스 왜 이렇게 쉬워졌냐? 오랜만에 오네 카루타 진짜 출발 데미지가 세니까 그냥 분열도 그냥 없애버리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삐에르 새X 때문에 내가 개X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진짜 열불이 나요 그냥 반반도 컷 나 많이 세지긴 했네 암에튼 끼고 이 정도면은 뭐 말 다했지 얘는 바인드 쓸 필요도 없네 이제 뭐야 여러분들 일부러 데스폴트 컷 낼려고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? 원래 너무 쉽게 잡으면은 재미가 없어 한번 넘어줘줘야 돼 인간미 understand? 인정? 요지 아, 잠깐만X3 아아아아악 와우 때땐 했네 야, 야, 됐어x2 나, 됐어 야, 이거 어떻게 살아x2 오우샛, 데스퍼 죽어라 아니 이씨.. 야 아니, 리레해 놓고 극딜하고 있는데 저기 올라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? 수우야!? 야, 이 계속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아니 수호가 왜 이렇게 빡세지? 아 정신 나갈 거 같아! 왜이래 오늘! 아니 얘 바인드 컷이었는데 왜이러... 아우 잠깐만 아우 야! 아니 쒸... 아니 릴레를 켰는데 칼이 거기에 꽂히는 건 또 무슨 경우... 아니야... 아니 거짓 거룩뱅이 이거... 나기 사담하게 되겠네! 얘들아 정신 나갈 거 같다고! 비켜봐! 루시드 한번 솔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혼테일을 잡고 가죠. 간다 얘들아! 나 연습 모드 딸려 안 해! 출발! 요망한... 오늘이야말로 잡아주고 말겠어... 어 잠깐만 아이씨!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! 아직 몰라! 일단 피를 한번 풀자! 오 나이스 왼쪽 나이스! 아하! 잠깐만 설마 왼... 오 나이스 왼쪽 나이스! 나이스! 비켜! 비켜! 이 꽃! 거룩뱅이들아! 나와! 너를 때릴 때가 아니란 말이야! 나와! 아아아아악! 안되겠다! 이네이지 잠깐 풀고 때리자 이거 어쩔 수 없다! 괜찮아 괜찮아 아직이야 아직이야! 폭탄 한번도 안나왔어 괜찮아!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! 할만해! 아직이야 아직이야! 아직 끝나지 않았어! 지금부터야! 아 진짜 이 말이 돼 이거? 강제 순간이동을 좀 선 넘은 거 아닌겨? 강제 순간이동을 선 넘은 거 아니냐고! 나와 이 거짓 거론병이들아! 강력한 소환수? 설마! 오른쪽이냐? 오 왼쪽이다! 간다! 아아아아악! 아니 아직이야! 내가 포기할 거 같아? 내가 겨우 이런 걸로 포기할 거 같아? 넌 이제 끝났다! 넌 좀 났다! 이제 나한테 이제! 싹 따라 이제! 싹 디버프 걸고!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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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왔다 왔다 신호 왔다 신호! 자 2페이지 넘어가자 2페이지 넘어가자! 어라라? 어라라? 죽는 건 봐! 뭐야! 오 나이스 살았어! 아직 하늘이 날 버리진 않았다! 아직 모른다 이거야! 꼬꼬마들! 나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미친 소환수! 아아아악! 아 씹아! 나 포기하긴 일러! 이제 한 줄 남았어! 다 왔어! 2페이지가 눈앞이라고!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! 해낼 수 있어! 해낼 수 있어! 아아아악! 링크 제대로 끼고 갔냐고? 시청자 분이 보내주신 아이디 한번 로그인해보겠습니다. 죄송한데 서버가 오로라인가요? 저한테 버시드 무슨 상작강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거? 2급이랑 깨상이요! 요렇게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아 이 지금 소똥냉새라는 곳에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튜스텐 21,000! 레벨 240에 포용인데 앱솔무기 16석! 야! 잠깐만! 이 사람 무자본인 거 같은데? 야 이 정도면 무자본? 와! 파풀마야? 이거 본인이 먹은 건가요 혹시? 1년간 무자본으로 키웠다고요? 우와! 레전드리는 뛰어났는데 옵션이 안 떴네. 와 박무 30 챙길라고. 야 이건 정성이다 정성 진짜. 와 1년 동안 했는데 왜 심볼이 왜 나보다 낮은 거 같지? 열심히 안 하셨네 이제. 아 유니온을 키우셨다네요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. 야 무자본인데 유니온으로 7천? 인정. 이거 50개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들 50개. 이거 까고 깨진 상자까지 까면 이제 마무리인 거죠? 제발 형 유튜브 각 드리려고 50시간 동안 한 거라고요? 진짜야? 50시간 동안? 알았어 그럼 이거 다 깐다 그러면은. 오케이 뭐. 이거 설마 스킵이 안 되니 얘들아? 흔적 20개. 그럴 수 있어. 야 10급에서는 뭐가 나와야 좋은 거야? 그나마 깨진 상자가 좋은 거라고. 그 뭐 주문의 흔적. 난 못 지나간다. 뭐 바뀔 생각. 이 뭔.. 같은 경우에 이건 좀. 방금 봤어? 상자를 까면은 보통 이것저것 보여주다가 짜잔 이러는데 방금은 뭐야? 본주님이 방금 연락 왔습니다. 메인만 까달라고 하시네요. 자 여기서 본주님이 말씀하신 게. 웹폰 그리고 릴렉. 얼티메이트였나?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50개. 나 이거 처음 까보거든 이거? 크라이시스 3레벨. 이거 구데기냐? 구데기인 거 같은데? 깨진 상자조각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. 아 깨진 상자조각. 오! 오 잠깐만 dla 품버프야! 그래서 S야 심지어. 좋은 거 아니야? 일레벨이 1레벨. 아! 고생셨습니다. 얼티메이트엄! 2레벨! 11억이라고? 2레벨이? 그게 1레벨 도 10억이라고? 아! 일단 다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!!! 버프리프트. 대기인 거 같아요. 딱 봐도. 50시간 기준으로 2회차 nationwide. 그 3레벨. 그래도 생각보다 레벨이 좀 높은 애들이 나오는데? 깨진 상자. 아 깨진 상자 조각. 50억을 먹어야 본전이라고요? 레벨 4레벨 이상. 야 왔어! 루폰 왔어! 이거 3레벨부터 좀 가격 나오거든? 3레벨이면 나쁘지 않아. 아니 뭐야 이거. 야 개인적으로 릴레 한 번 나올 뻔 하지 않나? 반 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. 한 명의 시청자의 50시간을 날릴 수가 있는데 이거 그러다가? 아니 릴레 한 번만 나와라! 아직 모르는 거야. 아직..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야. 어? D? 이거 덱수잖아. 아 2레벨. 아 까비. 안만 봐도 무자본이라는 소리 듣고 빡쳐서 원기가 망치고 있다는 게 학기의 정설.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? 잠시만요. 2급 상자 40개 까가지고 한 10억 정도 벌었는데? 이득입니까? 손해입니까? 이것만 말해주세요. 여기서 릴레 4레벨 나오면 모릅니다. 인정? 이딴 거 나오지 말고 좀 릴레 한 번만 보여 봐. 얼굴이라도 보자. 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앞글자 리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신상치가 않다. 요번에 나올 각. 요번에 진짜 나올 각이다. 냄새난다. 큰카 큰카? 아니야. 흠적의 냄새인데? 자 5개 남았거든요. 아니 왜 이딴 거만 나와? 지금 오로라 서버 있는 사람 다 모인 거 같은데? 마지막. 가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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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야! 뭐야! 누가 일생 중에 bounded enfin